철거 분계점 약 500미터 시선 100킬로미터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급회전 구간입니다. 안전 운행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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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방에 100킬로미터 구간 단속 종점입니다. 약 1킬로미터 시선 100킬로미터 구간 단속 끝지점입니다. 교통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안전 운행하세요. 약 500미터 시선 100킬로미터 구간 단속 끝지점입니다. 약 1킬로미터 금호 분계점에서 부산 안동 7분 방향 전방에 100킬로미터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. 금호 분계점에서 부산 안동 8킬로미터 구간 단속 끝지점입니다.